이번에는 보노소 보표 잘 보고 가겠습니다. 글씨 너무 작아. 알다리스는 개사전의 계급을 더더욱 불신하게 되었다. 테스타르가 불신하게 되었다. 통화통신의 기술을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록을 걸린 것처럼 가장 조절한 소셔를 생각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죽은 것처럼 우리는 죽었지 않았습니다. 연구하는 동물 Laura Cosmicaro 또는 조명을 하러 가는 것처럼 그명이 죽은 begitu.. 현재 그명의 인상은 그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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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습니다. 누가 그명이잖아요. 그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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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몇아를 믿었습니다. 그명이 그명에게 그명이 그명이 그명이네요. 매력적이야 이게 너무 많이 안나와 시안간 피닉스는 소금으로 가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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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될 것이요 치아의 피닉스는 여기서 소금으로 가정되어 가정되어 가정으로 가득한 구간을 안정되어 가정 cara 덕불리의 아이저의 마지막으로 대기을 도와주시오 이를 올리기 위해 적은 순서대로 해보았다 무기의 상태로 죽은 중 분명한 처리를 도착하기 어 그렇네요 이번 20번에 달성하는 거 하나 뿌리니까 헷갈리지 않고 바로 달성을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공중 업그레이드 1단계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시트 시트도 있어 앞글 먼저 돌려야겠다 빨리 돌려서 20분 안에 깰 것 같거든요 불력적을 모두 파기하라 이게 약간 많더라고요 이게 하늘의 왕자인가 보네 미세하고 강력하다는 하늘의 왕자인데 그래서 이래 가스가 없다 파수기가 그다지 필요가 없겠는데 내가 역정을 못 써서 역정을 잘 써야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역정 거의 안 쓰고 있잖아 하늘의 왕자도 써야겠다 아 약간 딜이 겹쳐지는 것 같다 공업하고 가스 지금 먹을 필요가 없지 인구술을 하고 다른 수를 싸우겠지 뭐 지금 위랑 옆에 기분은 그냥 옆에서만 공이 오고 있어요 약간 무실하고 여기다 방어를 지워야겠다 뚫어 올라가면서 어 일꾼을 27마리까지 할 수 있구나 자원투끼 넉넉하네 공업도 해 딴 건 몰라도 공이 업은 시켜주지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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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채생창이 안 보이지? 수호 방패로 쓰게 두 개 정도는요 알겠습니다 수호 방패용으로 두 개를 하도록 하죠 잠깐만요 게임 화면이 붙어있었구나 그래서 채생창이 끝까지 안 보였구나 준비해야지 방송 화면 뭐야? 지워진 다음에 다 뽑아야 하니까 되게 많이 온다 되게 빨리 빨리 온다 수호가 그렇게 많이 많이 오진 않는데 빨리빨리 자기가 오네 이거 짓고 이건 저기 지워져야 나오고 아 수정탑 주워진 Lovely 누브 몇 푼이? 5분? 업 그에서 남은 5분간에 밀면 되겠지 ktenect 죽어서 인구 확보 됐고 쉬운 광울이 더 없야되네 이거 못 밀겠지 지금 얘네들로는 어우 어 튼튼하다 튼튼하다 튼튼해 250이나 되네 생기거나 다르게 튼튼하네요 27이니까 4개 해도 생긴다 이게 있으니까 생기만 해야 되나 명목의 전투가 펼쳐진다 어플 돌리고 멀티 아마 깨고 먹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그랬으니까 225에 100 어우 더럽게 비싸 진짜 거의 2배 비싼데 얘보다? 데뮤지 낮은 이즈에 놓은 것 같으니까 웹이 그렇게 넓진 않다 어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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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아 아데면 안되겠다 이거 끝났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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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위험하다 이거 다음 거 오는 것보다 이게 나오는 게 빠르겠지 3마리 막을 테니까 어휴 야 어이구 어이구 이거 어이씨 일로 이렇게 가는 거야? 많이 온 것 같은데 근데 한번 뮤타를 막고 가야겠지? 왕자님 왕자님 깨줘요 왕자님 왕자님 넉넉 ditch 혼나 쓸모없어 아니 왕자님 ayan 왕자님 넉넉 boards 저런 기梵 유기 어둠 속에 있다 도움을 피워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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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아 빨리 와 빨리 와 어어 뭐라고 이렇게 힘드냐 어이구 야이씨 너무한거 아니야 진짜? 얘 안 모이잖아 어 여기 10분 남았는데 어떻게 잡게 건물 좀 늘리자 어 인구 인구 인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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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럿이 필요할까? 질럿을 한쪽 뽑자 그리고 정찰기가 정찰기보다 불사조가 난거 같기도 하고 일단 뽑아 자기가 남으니까 어어 좋아 아까보다 조금 더 많죠? 가자 깨고 오자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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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업글은 다 됐습니다 업글은 다 됐어요 방어파나만 하면 됩니다 이제까지 맞고 여기까지 맞고 크 아흐 진짜 어흐 시프트 어흐 추가해 추가해 그냥 밀어 그냥 밀어 그냥 밀어 아흐 잠깐만 잠깐만 아흐 잠깐만 아흐 잠깐만 야 너무 이거 아 잠깐만 너무 야 이거 너무 심하잖아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아흐 아흐 키 헷.. 키 헷갈려 몇 번 안 남았어 몇 번 안 남았어 빨리 빨리 어흐 빨리 군락 지역을 모두 파괴해야 된다 이 정도면 좀 깨겠다 알았지 열심히 깨고 빨리 어어 비행기가 별로 안 좋아 아흐 남은 병사들은 다음 지역 밀러 인구 인구 남은 병사 다음 지역 밀러 아 수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없으면 이제 안 오겠지 아흐 아잠깐잠깐 너무너무너무 주먹국으로 하고 있어 이거 밀고 하자 같이 여기다가 다시 소환하면 되니까 어흐 하자 빨리 빨리 밀고 어흐 5분 안에 저것도 밀면 되지 융구 빨리빨리 늘려 너무 정신 놓고 있었나봐 됐나? 깨진건가? 아 그만 좀 쳐맞아! 깨진거야? 다 깼잖아 다 깼는데 왜 깨졌다고 안떠 몰라 갈거야 난 얘도 가 아 혹시 오버러드를 안죽여서 그런가? 아 왜 이렇게 오 오버러드를 안죽여서 그런가? 점막같은게 있나? 나 잡았죠? 잡은거 맞죠? 잡은거 같은데? 깨버려 한 마디만 가서 불러봐 12시 멀티가 있... 아 저건 저건 됐습니다 어차피 20분 안에 깨려면 저거 먹으면 안되요 강원도 해야되지 않습니까? 계속 오는데 깰 수 있어? 3분 안에? 2분 안에? 사망하고 사망할 사망하러 어! 해나 해나 해나! 20분 안에 해냈다! 2시간 뜨니까! 좋아! 피닉스 뭔가 악당 같지 않나요 색깔이? 약간 노란색은 아니어도 약간 밝은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얀색 같은 걸로? 프로토스 치고 너무 칙칙한데? 황금 간지가 좋은데다 프로토스는 어우 야아 여기서 죽나보구나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편은 3편 4편이죠? 4편은 다음 시간이어서 하구요 그럼 다음에 보도록 하죠 뿅 뿅 2 2 2 2 3